오, 됐다! 네, 하나, 둘, 셋! 쇼트탑니스 형, 안녕하세요! 에브리드 라이프 쇼맨 뉴 이슈입니다! 네, 더욱더 네모 활동이 오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슈트채워! 슈트채워! 뭐, 행복하긴 하지만 다들 러버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쉬워. 이번 활동이 2주가 좀 빨리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이번 활동하면서 조금 빨리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러버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못 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 싶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생했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 맞아요. 그리고 2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2년이요? 활동을 2년이요? 2년... 아, 같은 곡으로 2년 동안? 같은 곡으로? 그렇죠, 2년은 해야죠. 왜냐면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2년은 해야지. 2년은 해야지. 2년이라는 문제가 다음 곡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너무 다들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끝나가지고 다행입니다. 이상하게만 이렇게 무사하게 한 게 참... 저녁은 저희가 먹었죠. 저녁 먹었죠. 영상 하기 전에 피자. 피자랑 닭강정. 닭강정.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피자, 닭강정. 눈댄스로 한 번 더 활동해 달라고 하시는 연구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면 모두 이루어지나요? 일단 생각만 하고. 좋아요. 생각 많이 해주세요. 생각 많이 해주세요. 생각 많이 해주세요. 아, 눈댄스. 아닙니다. 네. 민기 머리핀 너무 이쁘대요. 아, 완벽하다. 머리핀 또 하다가. 복숭아예요. 복숭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오늘 그것도 있어. 인가 왜 녹화본이었어요? 아, 녹화본이었어요? 아, 맞아요. 민현이 머리 궁금해요. 맞아요. 인기가요 같은 경우에는 녹화를 미리 했었어가지고. 맞아요. 아, 머리 색깔 달랐구나. 맞아요. 그때도 이제 러브 분들 없었으니까 모르시지. 그렇죠. 아, 맞네. 아, 그리고 이제 그. 그거. 우리 코스프레. 네. 한 거 종현이가 말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언제 나가? 오늘. 오늘 나간 거 아닌가? 10시에 나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시간 얘기하면 안 돼? 아, 괜찮아. 왜 보렸어? 아니, 우리한테. 오늘이 아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어, 우리한테. 아, 왜. 왜 이렇게 당황했을 거야? 왜 이렇게 당황했을 거야? 왜 이렇게 당황했을 거야? 왜 이렇게 당황했을 거야? 오늘이 맞긴 맞는 거야? 오늘 10시에 나가요. 오늘? 아니, 우리한테. 네. 얘기하라고 나는 손이. 아, 10시에 이렇게 하시길래. 아, 이게? 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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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했어요? 어떻게. 아, 미안해요. 스태프분도 얼굴 빨개지셨어요. 괜찮아요. 아, 미안합니다. 빨리 기대해주세요. 10시. 10시. 근데 정확한 정보는 줘야 되니까. 맞아요. 이미 얘기한 거 10시는 맞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기다리는데 그럼 더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아,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모른 척 할 거예요. 네, 맞아요. 다 비밀로 해주세요. 네, 비밀로 해주세요. 네, 비밀로 해주세요. 10시에 하여튼 코스프레 나가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우리가 말씀드릴 게 또 뭐 있죠? 뭐. 질문도 한번 받아보죠. 아, 네. 좋죠. 저희가 활동을 2주 동안 했잖아요. 하면서 뭐 우리 락보분들이 느낀 거 하나 뭐. 좋아요, 좋아요. 뭐 그런 것도. 좋아요, 좋아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자, 비밀로 해주신대요. 감사합니다.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이제 9시 59분에 볼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대도 하지 마세요. 네. 이번에는 그렇게 막 강아지. 강한 커피. 그냥 소소하게 그냥. 근데 너는 약간 좀. 그냥 윙기는 좀 기관처럼. 윙기는 좀 기관처럼. 너는 좀 셌어. 어우, 전원아. 그렇지 않네. 계속 신고를 하려고 하죠. 신고하지 마. 신고하지 마. 이게 자꾸. 댓글 보려고 이렇게 막 위아래 갔다 왔다 하는데. 신고하기 눌러주자. 동호 군 의상 처음 본 소감. 이 의상 어땠어요? 요즘에 러브들이 백호한테 의상 얘기를 많이 물어보지고. 맞아요. 네. 이 의상 어땠어요? 그러니까 다들 러브들도 보고 아까 영상통화 하는데도 많이 놀랬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일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 모니터 보면서 우리끼리 막 웃긴 얘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말해도 돼? 말해도 돼. 말해도 돼. 저희끼리 막 이제 모니터 보면서 아 백호 닭백숙 같다. 살이. 살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살색이 많이 보여서. 네. 근데 그만큼 저는 너무 좋았어요. 멋있지. 멋있어. 백호의 그 몸 많이 잘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니 잘못 신고하지 마. 그래. 신고하면 안 돼. 닭백숙인데 먹고 싶다. 아 맛있겠다. 닭백숙 좋은데? 그리고 또 이제 종현 오빠는 반팔도 입기 시작했는데 소감이 어떤지. 아. 아 원래 반팔 잘 안 돼서. 원래는 종현이 반팔을 별로 안 돼서. 그렇죠.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했죠. 작년부터 봐요. 뭐 운동을 좀 열심히. 맞아. 작년도. 이제 서서히 반팔 입기 시작을 했는데. 네.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시원하고 좋아요. 아. 긴 옷 입을 때는 진짜 더워가지고. 다섯 번 샤워를 했다면. 지금 그래도 좀 시원해가지고. 두 번 샤워 왔는데. 두 번? 이거 조금 재밌는 질문이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문방에서 먹은 가장 맛있는 밥. 근데 우리가 방송국 갈 때마다. 방송국마다 좀 먹는 메뉴가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뭐 KBS. 쌈밥. 쌈밥. 쌈밥이랑. 그리고 배달시켜 뭐 매니저님이 사올 때는. 김치. 볶음밥. 삼겹살 볶음밥. 삼겹볶음밥. 김치볶음밥. 김치 그거는.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거는 홍대가 가게가 있는데. 매니저님이 매번 거기까지 가서 사오거든요. 너무 맛있어. 여기가 배달이 안 돼가지고. 네.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거기 단무지가 맛있더라고요. 단무지. 그렇죠. 맛있어요. 단무지는 뭐. 프로가 있는 거니까. 엠카 만점 봤냐고. 물어봐. 봤죠. 아 만점 봤죠. 만점 만점. 만점 근데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놀랐어요. 너무 푸드택고. 아. 또 물어보는 게. 아론이 형. 활동 끝났는데. 머리 다시 어두운 머리에 할 거냐고. 아직 고민 중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탈색하고 염색 많이 했잖아요. 좀 아까워서. 네. 2주만 하고. 네. 고민 중이에요. 네. 그럼 새로운 색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요? 뭐. 탈색한 김에. 이때 이거 유지할지 아니면 뭐. 다른 색깔. 어둡게 갈지. 어둡게 갈지 아직까지. 둘 중 하나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우리 러브분들 항상 기대하시겠지만. 항상 아론 형은 이런 스타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쵸.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머리 자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 이게 좀 길렀으면 좋겠다. 맞춰서 길렀으면 좋겠어. 아 이제 이제 어떻게. 그것도 있어. 모험왕 해주세요. 모험왕 모험왕. 네. 아 모험왕 해달라고. 모험왕. 그거는 노래 같은 게 아니라 춤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 아 춤을 해달라고. 그렇죠. 해주세요. 모험왕? 모험왕 댄스. 모험왕. 이거 모험왕이라고 했다 너. 피규어 왕이랑 모험왕 연속해서 한번 해주세요. 5, 6, 7, 4. 피규어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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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의 모험왕. 모험왕. 예예. 모험왕 축하대요. 축하 축하 축하. 최밑채도 한번 보고 싶대요. 최밑채요? 최밑채. 최밑채. 5, 6, 7, 8. 찬스. 룩스 뭐야. 다 스스로 그렇게 해. 피해야 될 거 같아. 어 귀여워. 오 아미타불도 해주래요. 오 아미타불. 오 아미타불. 오 아미타불. 예예예. 야 너 랩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 거야. 제 랩이요? 어. 맞아요. 어제. 어제. 예고일 때 부르잖아요. 시카플리에서 랩했잖아요. 저 랩했어요? 네. 살짝 불렀어요. 따로 불렀어요. 엄만할 생각 없어 하나도. 네 감정을 모은. 네 감정을 모은. 피규어 왕. 피규어 왕. 감정을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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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오. 좋은데? 쉑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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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황실수. 황실수요. 저 실수로 안 좋아요. 아. 실수. 저 실수하는 걸로. 이거 뭐야. 아론이 뭐하는 거야. 아론이 하는 것만 보자. 근데 매일 놀려요. 실수. 싫어. 아론이 형이랑 다 비슷해. 맞아요. 나랑. 뮤직비디오 찍을 때 이것만 따로 찍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이 타면서 니현이가 이걸 하더라고. 연습할 때부터 좀 놀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멋있어. 진짜 멋있어요. 진짜 좋지.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요? 맞아요. 오. 종현이 몸매가 너무 예쁘대요. 미안하다. 도발적이었어. 너무 너무 창피하다. 진짜로. 뭐했어. 뭐했어. 창피하지마. 못 봤어. 못 봤어. 빨리 보여줘. 오랜만에 창피해가지고. 아. 뭔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했어. 내 눈을 의심했다. 아유 미안한데. 그런 것도 있고. 연애할 필요는 없어. 이번에 약간. 어. 그 그거. 뭐야. 별명이 많이 생겼어요. 아론. 조각. 네. 조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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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이 내가 만들었죠. 조각이 내가 만들었고. 아론도 그게 있어. 곽달링. 곽달링이 있고. 곽달링이 있고. 네. 뭐. 그런 거 있죠. 맞아요. 저는. 맞아. 채뮤트 있고. 네. 채뮤트. 네. 채뮤트. 황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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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별명 아니에요? 아. 나오지 않았어? 별명인가요? 황실수. 그치? 어. 황실수. 강백수. 황실수. 강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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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나는. 나는 약간. 모험왕하고 피규어망이 있고. 아니야. 이거 어제. 어제 그런 건데. 그거 있어. 벤츠. 맞아요. 여기. 이렇게. 벤츠 마크. 벤츠 마크. 어떻게 하냐고. 참. 보험왕. 보험왕. 그리고 뭐. 아까 그 글도 있었어. 반딧별 좀 불러달라고. 아. 우리가 지금 또. 시국이 콘서트를 못하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 노래는 아마 콘서트를 하게 되면. 러브들도 굉장히 좋아할 곡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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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으면 됩니다 아 재밌겠다 노래 제목에 반딧봉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반딧별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디어 좋아 멋있어 왜 왜 아 갑자기 조용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댓글 차가 봐서 댓글을 읽고 있잖아 댓글을 읽고 있었어 아 졌다 왜 눈싸움? 아 누구랑 한 건데? 눈싸움 하고 있었구나 아 카메라랑? 당연히 지지 360불 해봐 360불은 네가 지을걸? 맞아요 아니 그냥 한 둘만 쓰고 한 번 해봐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실수하고 지수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근데 이길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이번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거 있는 거 아쉬웠던 거는 제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우리 러브들 앞에서 무대 못하는 거 이게 진짜 아쉬웠어요 진짜 왜냐면 이번에 또 춤이 잘 나와가지고 러브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되게 저희끼리 그래서 되게 그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러브들 앞에서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이번에 네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콘서트나 이런 거 해서 꾸시면 되니까 맞아요 민현이 울지 말래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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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않아요 어? 다음에는 민현이 랩도 한 조각 달라고 어 좋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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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니까 네 그래 황래퍼 데뷔 데뷔으면 좋겠다 황래퍼 최고 담백의 버전 담박의 버전 멤버들 아 MBTI MBTI는 우리 다 알려드렸던 거 아 다 알려드렸죠 그렇죠 맞아요 왜 민현이 잘하는데 근데 방송용은 아닌 거 같아요 되게 그 담비 그거네요 맞아요 이게 딱 나오고 있어요 그거 맞죠 그거예요 그거죠 저희는 민현이랑 저랑은 방송용이 아니라 예능용이에요 오 저 만약에 네 민현이랑 네 그 배틀 떴어 누가 이길까 배틀 하면은 제가 이기죠 오 서진가 저요 저 오 언제 한번 붙죠 언젠가 연습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오 자신감 좋아 좋아 내가 기세에 눌릴 거 같은데 민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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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 하는 점지 왜 그런 거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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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은 좀 맞춰야되는 거 라임은 좀 맞춰야되는 거예요 맞아 나의 주 이제는 맞춰야지 그냥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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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안 ذه 하 그러니까 맥쥐 아 진짜 왜 이렇게 라이브는 라이브야 아 뭐 형은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해 에미넴 물 물 왜? 나는 목이 말랐어 그래서 물 마셨어 라이브이잖아 어 이거 이거 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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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븐분들이 또 하나 해줬어 활동 이 주 아니 주 아니 주 이게 제일 맞는 말이다 아니 주 아 오케이 지금 좋은 의견이 들어왔어요 종현이가 하자 그냥 오케이 정리 끝 정리 끝 정리 끝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민키 하고 싶은 거 다 하래요 고마워요 근데 랩은 종현이가 그냥 하세요 맞아요 네 그래도 한 번 다음 앨범에 도전해보세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슬픈이 있겠어 병이 지네 알아놓으며 병이 지네 이만 또 잠깐 잊었다가 또 모래쯤 일명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아직의 사랑은 유묘한데 돌아올 뻔한 고민은데 난 너만 기다리는 데 우와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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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그러는 거야 몰라 정신은 살짝 정신이 나간 거 같아요 급발진이래 네 맞아요 정신 나왔어요 민키 급발진이래 자 일단은 그 마무리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일단 2주 동안 레이스트 응원해주신 러브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덕분에 저희도 2주 동안 건강하게 활동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번에는 성적도 너무 좋았잖아요 진짜 너무 좋은 성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너무 뿌듯할 만큼 많이 받아가는 거 같은 활동입니다 맞아요 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더 멋있는 거 갖고 나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게 러브들은 더 좋아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L1 L1 맞아요 이번 활동하면서 우리 러브 덕분에 4관왕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좋은 추억들 많이 와 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함께해서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채빈트 채빈트 네 그러면은 이번 더럽던 활동 응원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빠른 실행에 저희가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러브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주 행복하게 활동했습니다 또 많은 곳에서 뉴이스를 만날 수 있도록 많은 컨텐츠 만들어서 만나요 지금까지 어? 한 명씩 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했었거든요? 얘기했었거든요? 뭐하니? 아직도 눈싸우고 있어? 실수는 싫어 일단 일단 지금까지 해주세요 얼반 얼반 전기밴드? 죄송합니다 전자음악단 세련된 음악단 세련된 음악단 세련된 음악단 지금까지 세련된 전자음악단 뉴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세련된 음악단 전자음악단 얼반 디렉트로 했는데 지금 아 잘 아 드라마 취소 원하 도전 전자음악단